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은행권이 줄줄이 예적금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.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은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종전 1.5%에서 1.75%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자 즉각 수신금리를 최대 0.4%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. 하나은행 역시 예금과 적금 등 총 22개 수신 상품의 금리를 30일부터 최대 0.25%포인트 인상한다는 방침입니다. 이들 은행이 수신 상품 금리를 인상하기로 하면서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업권에서만 가입 가능했던 연 3%대 금리 수신 상품을 이제 은행권에서도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.